E3는 게임산업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들의 앞으로의 일정을 볼 수 있는데요. E3 2021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게임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및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어쨌든 닌텐도는 한국시간 6월 16일 새벽 1시에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게임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그런지 E3가 하기도 전에 유출된 소식이 넘쳐나는 가운데 굵직하고 믿을만한 것들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믿을만한 소식은 닌텐도 스위치 프로 소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루머가 들었던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전쟁 이후 이제 남은 것은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뿐입니다. 정말 많은 루머와 유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닌텐도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5월 리포트에서 차세대 스위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다가오는 9월경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닌텐도가 블룸버그가 말한 그 타임라인을 따른다면 이번에 있을 E3가 시기적으로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를 발표할 완벽한 타이밍일 것입니다. 루머에 따르면 닌텐도가 E3에서 새로 출시될 많은 게임들을 선보이기 위해 E3 이전에 새로운 콘솔 소식을 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맞다면 머지않아 스위치 프로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가격은 지금보다 한 10만원 정도 올라갈 것이며 일단 프로가 출시되고 나면 스위치 라이트와 스위치 프로만 판매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스위치 프로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늦어도 7월부터는 출시 소식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된다면 아마도 주문 초기 물량을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준비 단단히 해야겠죠? 두번째 믿을만한 소식은 배틀필드 2042입니다. 배틀필드 팬들은 꽤 오랫동안 EA의 슈팅게임 시리즈 다음 편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배틀필드 5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EA에서는 이미 E3위계 게임 공개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E3를 통해서 팬들은 게임의 제목과 출시 날짜를 알 수 있고 게임의 플레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게임의 이름은 이미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시리즈의 첫 게임 배경인 1942년과 기계들이 넘쳐나는 2142년의 중간인 배틀필드 2042를 타이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틀필드 3 맵 크기의 섹터로 분할된 배틀필드 역사상 가장 큰 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3 스케줄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시간 6월 9일 밤 11시에 EA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믿을만한 유출 정보는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입니다. RPG 팬들은 이미 E3 2021에서 파이널 판타지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것이 스케어 엔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16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대신 니오를 만든 팀 닌자에서 새로운 RPG 파이널 판타지 오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출은 팬 바이스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NES용 파이널 판타지 타임라인의 배경 설정으로 다크 소울 스타일의 액션 RPG로 예상됩니다. 이 게임은 잠시 PS5 전용으로 머물렀다가 PC로 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인저 인 파라다이스라는 알파 데모가 올여름 언젠가 배포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K게임즈의 새로운 마블 게임 코다입니다. 2K게임즈는 E3 2021을 앞두고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레디스레드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출은 신뢰할 수 있는 게임 저널리스트 제이슨에 의해 재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출은 2K게임즈 E3 계획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파이어 액시스의 엑스컴 스타일의 턴 기반 전술 마블 게임입니다. 실제로 마블 게임즈는 슈퍼 히어로를 플레이세이션 스튜디오, 닌텐도 및 스퀘어 엔닉스에 라이센스 한 후 이제는 2K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E3 2021에 예정된 Take-Two Interactive Conference에서 발표되지 않은 이 게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에디어스 몬트리얼의 Guardians of Galaxy입니다. 2K게임즈가 새로운 마블 게임을 발표할 유일한 배급사는 아닙니다. 제이슨에 따르면 데우스 엑스 휴먼 레볼루션과 Shadow of Tomb Raider의 스튜디오 에디어스 몬트리얼에서 오랫동안 작업했던 Guardians of Galaxy 게임이 마침내 스퀘어 엔닉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목이 어떤지 어떤 장르인지조차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스퀘어 엔닉스에서 작업한 마블스 어벤젤스와 같은 게임은 아니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더 랜드 타이니티나스 원더 랜드입니다. 타이니티나가 출연한 새로운 보더 랜드 스피노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기어박스에서 개발중이며 2022년 4월 이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나이트 오브 더 올드 리퍼블릭 리메이크입니다. 옛날 스타워즈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은 나이트 오브 올드 리퍼블릭 시리즈를 거의 20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RPG는 영화 스토리가 시작되기 수천년 전의 설정으로 먼 은하계 배경으로 나온 스토리 중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이 소식은 지난 4월에 전해진 소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시일이 2021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벨브의 핸드헬드용 게임용 PC, 스팀팔입니다. 알스 테크니카에 따르면 벨브는 올해 말 휴가철에 출시할 수 있는 리눅스 기반의 스팀 PC 플랫폼에서 많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위치 스타일의 휴대용 PC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핸드헬드 PC는 스팀팔이라고 불리며 전통적인 게임패드 컨트롤과 터치스크린을 특징으로 합니다. 아직 PC의 정확한 사양은 정해진 바 없지만 알스 테크니카는 스팀팔이 인텔 또는 AMD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핸드헬드 PC는 스위치보다 훨씬 넓으며 표준형 게임패드 버튼 및 트리거, 조이스틱 한 쌍 및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터치패드 한 개, 터치스크린의 사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스팀팔을 스위치처럼 큰 모니터에 도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벨브가 E3 2021에서 어느 시점에 발표를 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3일에 잡혀있는 PC 게이밍 쇼를 통해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쇼케이스 중에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 E3 2021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E3 2021에서 보고싶으신게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철카철카철크 게이였습니다. 빠이